안녕하세요 하이아빠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캠생아 한테 해서 신문물 아주 획기적인 걸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파세코 난로를 구매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등류도 넣어야겠죠 기름통을 저희가 몇 개를 준비했었는데 가운데 보이는게 노스필 제품인데 이건 대란이고 그 다음에 중고 장터에 나와도 상당히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게 제가 이게 제리캔 인줄 알고 당근에서 올라왔길래 급하게 28,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짝충이었어요 기름 넣는 것도 불편하고 뒤에 보면 노스필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어서 주유를 할 때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 손잡이도 없어 가지고 주유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송우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오늘 그런걸 다 떠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저희가 난로에 주입을 하려면 요런 가바라 주유기를 이용해서 주유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 높납이가 잘 맞으면은 몇번 펌프질 하면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주유가 되고 했는데 저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좀 검색을 하던 도중에 아주 캠생한테는 신문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 잡아라 자동 주유기 입니다 이걸 이용해 넣으면은 기름도 새지 않고 그 다음에 손쉽게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도 상당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동 잡아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노스필이 왜 인기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기름이 새지 않았습니다 보관도 용이하고 기름을 주유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데요 우선 기름을 주유할 땐 돌려서 넣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주유가 시작되구요 초록색 버튼을 떼면 바로 주유가 멈춥니다 장점이 기름이 전혀 새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이 짝퉁은 입구도 틀어져 있고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열어서 뒤로 땡기면은 기름이 나오고 다시 놓으면은 기름이 멈추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줄줄 셉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용도 자체를 그냥 기름통 용도로 사용을 할 거구요 기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넣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구매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는 넙센터에서 빌려온 겁니다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주유를 할 때 이런 자바라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도 글을 보니까 주유를 할 때 불을 켜놓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절대 저는 숙달 내셨다 하더라도 위험하니깐 주유를 할 때는 항상 소화를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주유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바라를 이렇게 넣고서 제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펌프질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가 않아서 저는 매번 이 펌프질을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잘 들어갈 때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갈 때 너무 힘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유하는 이게 방법이구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자동주의기 자동주의기입니다 자동주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구매를 했구요 자 상단부를 열어서 건전지 이게 D형 건전지 인데요 D형 건전지 두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건전지를 삽입하시면 되구요 건전지를 삽입하고 주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그시고 위에 있는 스위치만 켜시면 자동으로 아주 빠르게 주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로 주유가 끝났구요 저희 펜히터 기름통에다 한번 주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난로에 이어서 펜히터 기름통에도 이제 기름을 채워 볼 건데 여기 보시면 눈금에 자체가 기름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기름이 채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름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이렇게 기름을 아주 손쉽게 보충을 했습니다 이름이 흐르는 부분을 무시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아주 편하게 주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주유를 이렇게 끝마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건전지를 계속 끼워 놓으면 방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주유가 끝난 뒤에는 건전지를 빼 놓으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자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캠생아인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나름 신박한 아이템이었고 노스피디나 제리캔 보다는 나름대로 저한테는 주유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저한테 있어서 신기한 제품이라든가 캠핑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 아빠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